오늘은 여러분께 팩트 그 자체로만 여러분을 한번 설득해보겠습니다. 최근 송강호 배우님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보고 아기자기하다 라는 표현을 써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강호 배우는 남자 배구도 매력적이지만 여자 배구만이 가진 아기자기한 지점이 좋아서 재밌게 보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30대 40대 한국 여자들의 사이트 덕후에서는 송강호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고 여자 배구보는 한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기자기인데 그 단어를 언급했다.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아기자기라는 말에 발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송강호 배우의 발언을 아예 대놓고 아기자기한 한국 남성이다 보니 아기자기하게 작네요. 아 물론 연기가요. 라면서 송강호 배우를 향해 성희롱을 하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이런 댓글만 200개가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왜 여자 배구를 향해 아기자기하다 라는 말을 한 송강호 배우에게 발광하고 있을까요? 일단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장 중간에 있는 네트의 높이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약 20cm 낮은 네트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남성 선수에 비해 점프력이 약하고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남성 배구 선수와 여성 배구 선수가 맞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으로 털리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여자 배구 경기에서 자주 보이는 긴 랠리가 남자 경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스파이크 세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티키타카 릴레이가 이어지는 여자 배구 쪽이 보는 맛이 더 뛰어나다 말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실제로 한국 여자들도 인정하는 게 그녀들은 브라질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여자 배구가 아니라 남자 배구 보는 기분이었다. 남자 배구처럼 스파이크를 꽂아버려서 빨리빨리 끝내버리네 라면서 여자 배구는 아기자기하게 랠리가 있고 남자 배구는 살벌하다는 걸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실제로 한국 여자들은 브라질 배구 국가대표와 한국 국가대표가 경기의 결과가 처참한 패배라는 사실을 보면서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남자 배구에서나 듣던 강력한 소리가 들려서 놀랐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 배구와 남자 배구 간의 살벌한 스피드와 파워풀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가장 커다란 칭찬은 진심 스파이크 세기가 남자 배구 스파이크 같아 저게 대포지 사람이야? 라면서 남성과 비교하는 칭찬이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는 사실을 사실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한국 여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 배구를 보다가 여자 배구를 보면 진짜 당연히 아기자기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습 경기를 합니다. 과거에 여자 축구대표팀은 남자 중학교 팀에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었죠. 실제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피셜로 연습 상대를 닦은 성인 여성과 중학생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꽤나 잘 아는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보고 결정력이 좋아졌다고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랑 하면 수준이 딱 맞겠다는 말을 인터뷰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어디 유튜버들이 짜집기한 발언들이 아니라 실제 뉴스에 참여한 감독들의 인터뷰입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묘한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라 여자 축구구가 대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이겼다고 이거 완전 기특한데? 라는 저 말투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극명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 차이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불편충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근황인 거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